껍데기 또 찾았어요. 껍데기 2,000원 아 오늘 껍데기 난리났으면 싼거에요. 다시 한번 찾아봐봐야죠. 그레이 여기 있네요 껍데기를 찾았다 2골도 찾았다 껍데기로 또 50개를 받았는데 난리났어요 발판 자 발판이 아니라 카페트 있고 발매트 저쪽에 있고 다 있어요 알렉스나 이거 지금 2차에 50개가 떨어졌는데 자 이거는 한 번 배신 건 아니라 또 수면에 동일해요 그래요 진짜로 얘네 5차로는 짠건 없어요 이건 13개 만원 자 정면에도 보여드렸는데 만원 이젠 만원이 10개가 안 되었을 때마다 전체를 많이 열고 1개가 안 되는 수능 천여만원 이 천여만원 기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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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사진 예쁘게 칼이 있죠 네. 와우. 이야. 정말. 예예. 오우. 이야. 4개 3천원. 100.000원이다. 100.000원. 12개. 12개 나나? 우와. 오우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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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